영등포구가 2023 다시 쓰는 영프로떼 마켓을 개최합니다. 오는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산공원에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나바다와 체험 나눔, 문화 나눔이 준비되어 있으며 아나바다의 경우 2인 이상 영등포구 가족이 신청 가능하고 어린이 동반 참여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아나바다에 신청을 원하는 가족은 이달 19일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체험 나눔은 업사이클링 만들기 등 이벤트 체험이 진행될 예정으로 현장 접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